가방은? 가방은? 돈가방은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지 마. 숨겨놨어, 숨겨놨어. 궁금한데 만약에 사람이 이기면 돈 나눠갔나요? 오빠, 알았어, 오빠 믿을게. 오빠 무조건 사람이야. 나는 무조건 사람이야. 네가 사람이라면. 나눠준다고 말할 수 있어. 아니, 물론, 물론. 5대5. 오케이. 5대5? 5대5? 자, 이게 안 했으면 되겠다. 어디 가? 제 거 아니야? 오빠, 내놔. 내놓으라고. 뭐? 내놔? 내놔? 지옥 끝까지 바꿔. 내놔. 입고 싶어야겠다.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. 아, 지옥아. 아, 지옥아. 아, 지옥아. 아, 지옥아. 내가 와. 내가 와. 내가 와. 내가 와. 내가 와. 아, 지옥아. 아, 내가 와. 아, 지옥아. 아, 내가 와. 아니, 오는데. 그거만 믿어도 난 사람이야, 오빠. 사람이라고. 사람이라고. 아, 일단. 대단. 대단. 대단, 대단. 대단, 일단 포기해. 그 말은 내가 나눠줄게. 그만하자. 알았어요. 그만하자. 그만하자. 나 너무 힘들어. 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. 나 진짜 저 상종인분 타린다. 꺼져 종비야! 꺼져! 이거 해야 돼! 너 사랑이야!